우리가 그 장작을 잘 패려면 그 손에 도끼를 주고 있어야 합니다. 또 우리가 그 벽에 못을 잘 박으려면 많은 그 연장 가운데 그 망치 않으면 또 충분하겠죠. 또 작은 그 텃밭에 막 그 도단하는 그 새싹을 그 가꾸려면 이때는 그 우리 손에 그 작은 그 호미한 자루 또 쥐어져 있다면 일이 또 수월해질 것입니다. 호미 대신에 그 삽자루가 또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 텃밭 일에는 또 이런 경우에는 또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. 용의회엔 그 뭘 우리가 그 손에 주고 있어야 되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2024년 그 용의회의 그 간판에는 상서로움 그리고 그 번영이라는 그 두 가지가 큰 그 골격으로 자리합니다. 이런 그 상서로움과 번영을 그 이끌어주는 것은 그 활력입니다. 이런 그 활력을 또 키워주는 게 있습니다. 마음속에서 그 우러난 재미가 샘솟아야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주변 한번 잘 살펴보시죠. 돈이 그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삶의 재미를 모르고 그 사는 사람들은 이 활력이 없습니다. 이게 그 얼굴이나 그 행동에서 또 타인들 그 눈에 쉽게 그 보인다는 것입니다. 2024년 그 용의회의 그 가족 구성원들의 그 정서적인 또 감정적인 그 기쁨을 증가시켜줄 수 있을 때 그때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지게 됩니다. 용의회에는 그 자연 채광을 최대한 그 신뢰 그 많이 유입시켜 주십시오. 그래서 기상과 동시에 그 커튼이나 또 브라인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 낮시간 동안 이렇게 그 자연 채광이 만약에 그 차단이 된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집으로 그 돈복이 유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반면에 그 자연 채광 밖에 그 유리하게 이렇게 해놓게 되면 그때는 그 가족들 정서에도 그 긍정적인 그 영향을 크게 그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그 2024년 이런 용의회에는 밤시간에 그 주무시기 전까지요. 집안의 그 저녁시간에 그 아기자기한 그 조명 소품들을 많이 그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그 조명을 사용하는 이런 풍수 조치가 가족들의 그 감정이나 가족들의 그 활력을 크게 그 높여준다고 합니다. 또한 그 마음에 그 진정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조용한 그 피아노 음악 같은 걸 그 용의회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이 났을 때 소리를 그 최대한 그 작게 조절을 해서요. 그냥 그 틀어놓으십시오. 수도꼭지가 그 틀어져 있다면 돈복이 그 세나가는 그 암시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그 집안 공간에서 그 잔잔한 또 음악 소리가 또 틀어져 있다면 그런 집들은 계속 그 돈이 집으로 또 들어오는 그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. 용의회에 또 우리가 시도해주는 이런 풍수 조치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은 두 배 더 크게 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